할리갈리 하는 모습 보고싶어요. 오! 가져주셨다. 나 이거 진짜 못해. 나 할리갈리 짠짤해.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나나 팀과 바나나 알러지 팀 중 대표 한 명씩 나와서 3분 동안 게임을 합니다. 3분이 지난 후 가장 많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죠. 어? 포토카드 우리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거예요? 저희 가져도 되나요? 대박 말도 안돼. 진짜요? 니라큰 원정된다 찍은 사진이래요. 니라큰 원정된다 찍은 사진이래요. 니라큰 원정된다 찍은 사진이래요. 진짜 감동입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이래. 아린이가 찍은 거. 아린이가 찍은 거. 우리가 그거 있잖아. 이거 뭐냐. 돌돌이에 도는 거 맞죠? 이거 이거? 직사카메라 직사카메라. 돌이 가는 카메라 찍은 거. 감사합니다. 이름이 써있어. 닫아주자. 닫아주자. 필름 카메라 선물이래요. 아린이 가져야지. 아린이 하나, 둘, 셋. 찍혔다. 재밌다. 하나, 둘, 셋. 내가 너 찍어줄게, 승희야. 예쁘게. 천천히 찍어야 돼. 굿, 굿. 둘이, 둘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과연 잘 찍었을 것인가. 과연 잘 찍었을 것인가. 하나, 둘, 셋. 대박이다. 우리 한 번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런가요? 진짜 대박이다. 느낌 있다. 아, 느낌 있다. 괜찮다. 할리서리 주신대요. 할리서리 주실대요. 할리갈리 주실대요. 오늘, 오늘 가서 이 두 명 특헌시켜요. 할리갈리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할리갈리 했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